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김형구의 주식 코치인데 문현진 멘토가 웬 말입니까? 오늘 김형구 멘토님이 사정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오늘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나오면 걱정하시는 분들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전화 상담하면 혼날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고 부담된다 해서 이렇게 토요일만 찾으셨던 분들 오늘 걱정하지 마세요. 최대한 김형구 멘토님의 에너지를 받아서 유쾌, 상쾌, 통쾌하게 상담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많은 분들 전화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023772번에 0269번, 0279번 두 개의 전화번호 열려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편하게 전화를 많이 주시면요. 최대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화를 내지 않고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의 고민들은 역시 내 종목은 언제 가나, 내 종목 본전 올라올까 이런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요즘에 좀 들쭉날쭉하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 많으실 텐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린다고 했을 때는요. 시장은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3200포인트라고 하는 그 라인을 넘어가느냐, 마느냐가 일단은 문제일 것 같아요. 만약 3200포인트가 넘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역시 시장은 좀 상승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상승을 바라보는 시야가 두 개일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3200포인트가 넘어가게 되니까 3200 넘어갔으니까 다시 달린다. 4천 가자! 라고 하면서 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자라는 좀 모양이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저는 약간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왜냐하면 미국의 경제는 성장하고 있고 미국에서 벌써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금리 인상하면 한국에 누가 돈을 맡기겠습니까? 미국으로 돈을 가져가겠죠. 그러면 한국에 들어와 있던 돈들도 투자를 하고 있었을 텐데 주식이든 뭐든 투자하고 있던 것을 매도하고 한국 돈도 팔고 미국 돈을 사서 미국 주식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화 유출이라고 하는 그런 위 리스크가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라고 이야기가 먼저 나오기 전에 우리나라부터 인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인상하면 금융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죠. 아무래도 밖에 있는 돈들이 은행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금리가 올라가서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금리가 올라가서 돈이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 부채가 심각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역시나 변동금리가 거의 70%로 지금 대출이 되어 있는데 그 금액들 어떡할 겁니까? 이자 내는 거 버거워지겠죠. 그래서 저는 금융주에는 흔히 말하는 돈을 잘 벌 수도 있는 그런 이익 증대라고 하는 그런 기대 비용이라든가 기회가 있을 반면에 역시나 리스크가 존재한다. 부채가 터질 수도 있다. 그래서 부채 상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뭉치고 뭉치고 뭉치다 보면 좀비 기업들도 다 망할 것 같고 그러면 증시가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올라간다고 해서 외수세가 몰려서 증시가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금화 못하셨던 분들 종목이 너무 백화점처럼 많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너무 고점을 샀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만약 3200포인트가 넘어서는 순간이 나오고 상승세가 이어나오게 된다면 좀 비중을 줄이시거나 종목을 빨리 교체하는 형태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주식 전문가를 이제 한 7년 정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고 인사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요.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장세가 오더라도 고점에 있는 종목을 안 사면 손실날 일이 없고 저점에 있는 종목을 사놓으면 결국 수익 날 일 밖에 없다라는 것을 7년 동안 말씀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고점에 사시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고점입니까? 라고 하면 결국 좋다 좋다 하는 종목들이 고점이 됩니다. 최근에 보면 5G 관련주들 많이 물려 계시더라고요. 방금 일부도 제가 조금 모니터링을 하면서 왔는데 KMW, 이제는 KM우로유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KMW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은 분들이 물려 계시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5G도 좋다 좋다 할 때 사다 보니까 물리게 되죠. 그리고 역시나 바이오 같은 경우나 제약바이오, 물이나 흔히 말하는 신약 개발이라든지 코로나 치료제 이런 쪽도 고점에 사서 물리는 경우가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날아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조선 관련주라든지 철강 관련주 많이 뛰고 있잖아요. 야, 스틸, 철강 이런 거 좋다 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거 1월에 좋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이제는 팔아야 될 시점인 거지 따라 붙으면 안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1월에 좋다고 할 때는 아무도 좋다고 안 했는데 이제는 모두가 입을 모아 좋다고 찬양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좋아질 거야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속지 않는 것이 일단은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올라가냐 내려가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산 종목이 고점에 산 종목인가 아니면 저점에 산 종목인가가 중요하고요. 혹여나 내가 저점에 산 종목인데 이익은 자꾸 증가하고 있는데 주가가 안 가요 라고 하신다면 그런 종목은 사놓고 기다리면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왜냐? 주가가 안 가는 건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뿐인 거지 주가는 어차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치를 갖고 있거든요. 왜? 좋은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닥에 있지만 실적이 잘 증가하고 주가가 별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종목들을 이런 시장에 포트폴리오 담아놓는다고 한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요? 하면 이제 식음료 파트가 되겠죠. 저는 식량난, 올해는 굉장히 심각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식량 관련주라든지 음식 관련주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잡아놓는다면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넷플릭스가 지금 한국에 투자 자금을 4배 이상 올리고 있다라고 하죠. 그 말은 뭡니까? 한국 컨텐츠 시장 굉장히 크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웹툰이 대박이야. 키다리 스튜디오 사야 돼. DNC 미디어 사야 돼 하면서 또 그쪽으로 가고 계시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상 그걸로 인해서 만들 웹툰과 애니메이션 그리고 영상들에 좀 호황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컨텐츠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게임 관련주 중에서도 역시나 많이 올라온 종목이 있지만 많이 안 올라온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눈부시게 발전된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게임 관련주도 좀 잡아놓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런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세간에서 좋다는 종목들과 세간에서 좋다는 업종들하고 너무 동떨어진 종목들이죠. 저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탄탄하다.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그리고 OLED 관련주 LED 장비업종들을 좀 체크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최근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버렸습니다. 그럼 LG는 뭐 해야 될까요? 우리 LG하면 생각이 나는 거 디스플레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LG는 이제 디스플레이로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 수혜감으로 역시 LED 장비업종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요. 장비업종 한번 여러분들 잘 찾아보시면 대부분 한 80% 이상의 장비업종들이 바닥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 기업들 잡아놓는다면은 지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산 땅은 강남 땅이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 땅 사지 마시고 강남처럼 될 땅을 사라는 것이 저의 포인트이기 때문에요. 그런 점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신다면 지금 지수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가? 내가 산 종목이 고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체크 한번 해드리고 어떻게 탈출해야 될지 그리고 수익이 나고 있다며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 게 제일 좋을지 제가 오늘도 역시나 김연구 멘토님의 에너지를 받아서 유쾌, 상쾌, 통쾌하게 상담할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대왕광통신을 3,800원에 샀는데 이게 계속 떨어져서 기다려야 되는지 궁금했어요. 아, 대왕광통신을요. 몇 숟가락 비중이요? 네, 3,800... 아까 긴장돼서 3,800원이라고 했는데 3,830원에 20%요. 긴장을 하고 계신다고요? 네, 전화가 처음 돼서... 아, 긴장하셨다고요? 저는 지금 김치 남고 오시는 줄 알고... 아, 아니요. 긴장... 네, 지금 3,800원이라고요? 네, 네. 비중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20% 정도. 네, 네. 5G 관련주네요, 그렇죠? 네. 저는 많이 말씀드렸는데 5G 관련주는 저는 별로 안 좋다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지금 대왕광통신도 보시면 지금 한번 보여드릴 텐데 화면을. 재무제표 보셨나요, 혹시? 제가 모르고 입문하자마자 산 거라 재무제표를 나중에 구입... 이거 주식 사고 나서 봤어요. 아, 주식 사고 나서 봤어요? 네. 보니까 어때요? 참담하죠? 네. 네, 2018년에 150억 벌던 회사가 지금 2019년에 96억, 그리고 2020년에 220억으로 지금 적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5G 좋다, 좋다 하는데 정말 좋을 거면 돈을 잘 벌어야 될까요, 못 벌어야 될까요? 잘 벌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분위기만 깔아놓고 사업 진행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5G 관련주는 거품이다라고 저는 반드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대왕광통신이 이렇게 떨어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 지금 지난번에 이렇게 고점이 있었을 때는 이슈가 있었던 건데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얘들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선 때 되면 대선 때 공략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정치인분들께서 계속 대선 주자로 나올 분들뿐만 아니라 정부에서까지 5G 우리가 선두주자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5G를 우리가 지금 구축을 많이 해놔야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 이야기 나오게 되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럼 지금 손절할 필요가 있어요,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기다리는 게요? 맞아요. 별로 좋은 기업은 아닌데 재료는 남아 있으니까 뛰어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가매스 하기에는 실적이 안 좋으니까 안 좋은 악재가 혹시나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지금은 사람들이 5G 좋아 이러고 있으니까 팔 생각은 없지만 갑자기 실적이 안 좋다는 뉴스가 나온다든지 사람들에게 겁을 주면 갑자기 실적이 정말 안 좋았네 하고 팔 수도 있죠. 그래서 주가 떨어지면 2500원이나 2000원까지 혹여나 밀릴 수 있으니까 추가하면서 할 거면 차라리 그렇게 떨어졌을 때 하는 게 낫고요. 지금은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리시면 아마 이거는 4500원 이상까지 대선 테마에 맞춰서 올라올 텐데 그럼 대선 언제 하나 하면 보통 6월이나 8월 정도쯤 사이에 대선 주자들 공략을 내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때쯤까지는 일단 차분하게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나 싶네요. 네. 그럴게요. 네.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이런 거 사지 마세요. 그렇게요. 감사합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실적 안 좋은 정보고 사면 마음 졸여요. 항상 사고 들고 가는 동안에 힘들어가지고 투자료 못해요. 네. 많이 기다렸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음에는 재무제표 한번 보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TBC고요. 어떤 거요? TBC. TBC고요. 몇 숟가락 비중이요? 아니, 1740원 50%요. 1740원 50%요? 네. 내 돈은 인생이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내 인생의 절반을 여기다 건 거예요. TBC의 내 인생의 절반을 걸었는데 어떤 확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걸었을까요? 그냥 차트상 좋은 것 같아서. 차트상 좋아 보였어요? 네. 차트상 좋아 보였다라는 말을 이제 연애로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은 남자가 거시 번지르르 하니까 속은 안 보고 일단 돈은 그냥 내 돈 절반 맡겨버린 거거든요. 어때요? 별로 안 좋더라고요. 어때요? 보니까 실속이나 이런 걸 보니까 어때요? 별로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더라고요. 이런 걸 우리가 콩깍지가 씌웠다라고 해요. 그래서 불안한가 봐요. 맞아요. 콩깍지 씌운 걸 이제 깨달으니까 불안한 거죠. 깨닫지 않으면 행복에 살 텐데. 깨닫지 않으면 여기다 내 전세상 50% 남은 것도 다 그냥 들이부을 텐데. 깨달았으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하니까 나는 이제 속이 상하고 불안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매매할 때는 홀려서 사는 게 아니라 기업을 좀 체크를 하고 사는 게 좋아요. 그럼 TBC라는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가 일단 먼저 보도록 할게요. SBS랑 제휴해가지고 네트워크 프로그램하고 뭐 아 방송 이런 쪽으로 관련되어 있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봤더니 돈은 좀 잘 벌구나. 그럼 최근에 왜 올라왔는가 했더니 윤석열 관련주네요. 그렇죠? 네. 윤석열 관련주를 이렇게 최근에 급등을 했어요. 근데 윤석열 전 총장님께서 지금 정치한답니까? 안 한답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몰라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윤석열 관련주야. 이야! 윤석열 대선 1등이야! 하면서 주가가 막 올라갔는데 올라가가지고 비싸게 올라가고 나니까 어때요? 아니 근데 정치를 한대? 아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지금 차트를 보고 사셨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윤석열 관련주니까 대충 사신 것 같거든요. 네. 조금 떨어졌을 때 한 번 더 가겠다 싶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냥 한 번 더 가겠다는 막연함. 중심을 막연하게 해서 안 돼요. 욕심에 산 것 같아요. 욕심에 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지금 일단 윤석열 전 총장께서 지금 제가 들리는 뉴스를 이렇게 좀 종합을 해서 보니까 약간 요즘에 경제랑 정치 이런 쪽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신다더라고요. 네. 봤어요. 그죠? 뉴스에서 보셨죠? 그죠? 제가 친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뉴스를 보면 그렇다더라고요. 근황이. 그 말은 일단 정치 쪽에 어쨌든 판이 깔려 있으니 한 번 나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말은 이 종목이 끝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세력도 아직 있는 것 같고. 세력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연락 안 해봐서 모르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없고 주가가 올라오면 세력들이 없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비싸니까 수익 나왔으니까 팔고 나가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있을 거야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수익 나왔으면 팔고 나가야죠. 600원짜리가 지금 2천 원까지 갔는데 세력이 남아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팔고 나가면 돈 벌고 다른 걸로 또. 야 이게 윤석열이야 한 번 또 올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딴 데서 또 끌어올리는 거야. 지금 왜 여기서 계속 이렇게 링기적 링기적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항상 미련을 갖지 마시고 일단 이 종목은 구설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다 아니다를 통해서 계속 급등과 급락을 반복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한 번 튀어오를 수 있는데 튀어오를 때 지금 본전 이상 노리시는 것보다는 저는 본전이랑 한 1,900원 선 정도에서는 빠르게 마무리하시고 테마주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테마로 올라왔을 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들고 있는 게 테마주를 엮여서 급등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팔고 나오면 돼요. 근데 엮이지 않으면 나는 그냥 테마주는 안 살래 라고 이렇게 기준을 잡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동 때문에 지금 아래쪽으로 1,300원이나 2,200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지만 내려가도 다시 1,800원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대로 들고 가셨다가 한 번 튀어오를 때 1,800원쯤에 오면 본전쯤 오면 1,740원쯤 오면 일단은 절반 매도해버리세요. 비중이 너무 많아요. 절반. 아시겠죠? 그렇죠. 수익보다 본전을 지키고 내 돈 지키는 것부터 먼저 합시다.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길 바라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올랐네요. 알겠습니다. 공부 많이 했어요. 이것 때문에. 네. 이걸로 공부 많이 하시고 다음에 많은 걸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문현진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상이 바꾸고 있어요. 세트롤인데요. 어떤 거요? 세트롤요. 세토리눈요? 세... 제가 이름을 발음하는 줄 알았는데 세토룬요. 셀트리온. 아, 셀트리온이요? 네. 네. 셀트리온 몇 숟가락 비중이요? 네. 그건 15%고요. 네. 15%고요. 25만 8,200원. 25만 8,200원이면 이번 주 금요일 어제 사신 거예요? 네. 지난 이번 주에 샀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어제. 네. 어제 사신 이유가 뭘까요? 아니, 어제인가.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요. 이게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제가 10% 또 다른 데 사놓은 게 있어서 3만 원까지 사놓은 게 있어서 3만... 아니요. 네. 3만 원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이제 그런 질문은 보통 이렇게 주식 상담에서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라고 이렇게 많이 질문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그런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런 거는 저 무당한테 가시면 돼요. 무당이나 점집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까지 간다 맞추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해서 손실을 줄이거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전략을 짜는 사람이죠. 그렇죠? 네. 그 내용의 장 기간을 더 오래 갖고 싶어서 1년쯤 갖고 싶어서.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한 10년 넘었습니다. 10년 넘으셨어요? 네. 10년 넘으셨으면 지금 이렇게 매수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15%에 26만 원대라고요? 아니요. 다른 쪽에는 10만 원이고 3만 원 좀... 아니요. 30만 원대입니다. 30만 원대요? 네. 일단 정리하시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30만 원대 조금 있고 26만 원대 조금 있으면 지금 매수가 27만 원쯤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27만 원에 15%로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지금 이 종목은 지수가 많이 빠지면서 떨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제약 바이오가 거품이 좀 심한 편이에요. 셀트리온이 진짜 좋은 기업은 맞아요. 제가 이거는 좋은 기업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몰매 맞을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야, 네가 뭔데 셀트리온 안 좋다 그래? 이럴 거예요. 좋은 거 맞고 돈도 잘 벌고 괜찮은 기업 맞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고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은 현실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이런 거죠. 고평가에서 더 고평가가 될 것인가? 고평가에서 멈출 것인가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오랜만에 수익 쪽 보고 있어서 장기관을 갖고 싶어서 한번 전화할 거예요. 지금 제 생각에는 제 말을 듣지 않으세요, 지금. 제 말을 듣지 않는다는 말은 본인이 생각하는 거가 맞냐 아니냐만 말을 해라 라는 거거든요. 장기관을 들고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 건지만 말을 해.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느낄 때는 이거를 지금 들고 가실 때 제 의견이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사실 때부터 해서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짜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제가 일단 장기 투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잡아드리고 팁을 좀 드리면 우리가 어딘가 멀리 떠나려고 할 때 계획을 좀 차근차근 잘 짜고 갑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떠나려고 합니까? 떠나가죠. 떠날 때 계획을 짜죠. 그렇죠? 멀리 가야 되니까 내가 먼 목표가 있고 멀리 가려고 하면 오늘 뭐 붙어야 될까? 그래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장기 투자 하시려고 생각하는데 하는 투자 방식은 단타예요. 왜냐하면 조금 떨어지면 추구하면서 하고 조금 떨어지면 추구하면서 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장기 투자 하실 거면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주가 변동을 생각을 해서 얘가 적어도 20만 원까지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흐름상 20만 원 정도나 16만 원, 17만 원까지는 빠질 수도 있는 기업이구나. 그러면 내가 멀리 가기 위해서 혹시나 이런 우여곡절이 생기고 16만 원까지 빠지는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떤 걸 해야 될까라고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장기 투자 하실 생각이 없는 것 같은 느낌으로 투자하고 계신다는 말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이 30만 원 사셔놓고 어제 조금 이렇게 또 어제 나왔던지 그제 이렇게 추가하면서 하셨다라는 것은 단기 투자를 위해서 매 숟갈 잠시 낮춰놓고 반등 나오고 바로 팔겠다라는 의지로만 보여지는 거지 장기 투자 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 행동이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부터 먼저 잡아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당장에는 저는 단기 투자로 지금 대응하고 계시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나중에 뒷전으로 하고 먼저 반등이 나올 때 28만 원에서 30만 원에서는 비중을 줄이시거나 매도하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장기 투자 계획을 짜셨다면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다시 짜보세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건 단기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단기 시세 변동을 이용해서 매매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앞으로 좋은 기업인가요? 10년 투자하려고 하는데 어떤가요? 제 생각에 10년 투자할 거면 셀트리온이가 10만 원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1년 기다리더라도 저는 10만 원까지 내려오면 그때 사서 9년을 수익 볼래요, 그냥. 그게 낫지 않을까요? 혹여나 셀트리온이 2년 뒤에 10만 원까지 내려갈 일이 생긴다고 했을 때 2년 동안 현금 들고 기다리다가 10만 원 사가지고 나머지 8년을 투자하면 되는 거죠. 왜 지금 사서 10년 투자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투자 계획을 안 짰기 때문에 그냥 좋을 거야 생각해서 막연하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비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자리다. 그래서 반등 나올 때 28만 원대에 매도하시길 바라겠고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단기 투자를 계획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이상 매수는 하지 마시고 15만 원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28만 원까지 보라고요? 아니요. 28만 원까지 보라는 뜻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10년 투자하시는 거 맞나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거든요. 10년 동안 그냥 계좌만 열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저는 30만 원이 아니라 공전에서라도 매도하길 바라고 공부 좀 다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어디 목표 주가를 정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디까지 간다라고 보장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디까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대응 전략을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 상담이 조금 더 여러분들께 값진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코스모 화학을 11,900원에 20%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거 계속 조금 올 1월 달부터 계속 트레이딩을 했던 종목인데 제가 수익을 보고 팔았다가 재매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매수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그거 여쭤보고 싶고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좀 본 게 있거든요. 유상증자 기사였던가? 그걸 좀 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뭐 일단 유상증자는 아닌 것 같고 자회사 흡수합병 이야기가 좀 있네요. 아, 네. 네, 자회사 흡수합병 이야기가 있고 뭐 그 외에는 추가 상장 12 전환 이거 보신 건지 네, 네, 네. 뭐 이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 진짜? 일단 뭐 주식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식하고 있다 보니까 문현진이 물 한 모금 마셨더라 그게 주가에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네. 뭐 코스모 화학 회장이 오늘 라면 드셨더라 뭐 그게 주가에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아무 상관없는 뉴스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코스모 화학이라는 기업을 1월부터 매매하셨다라고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크게 수익 날 만한 자리에서 매매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매매를 자꾸 해오셨다 해서 지금 재매수 한 것까지는 나쁘지 않고요. 코스모 화학이라는 이 기업이 2차전지 관련 조회예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바닥에서 그렇게까지 올라가지는 못했고 그러면 2차전지 관련 조회에서 실적이 좀 좋은가를 봐야 되는데 어, 실적 나쁘지 않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2020년 6월에 12억, 9월에 10억, 그리고 12월에 12억이니까 코로나 터지고도 흑자예요, 그렇죠? 네. 그 말은 얘는 실적이 잘 나오고 돈도 잘 벌고 있는 기업인데 주가가 안 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 말은 지금 하고 계시는 것처럼 올라오면 팔고 내려가면 사고 하는 것을 반복하시면 얘는 나중에 갑자기 올라오면 팔려고 했더니 너무 빨리 가서 팔기가 애매한 자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급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처럼 매도하시면 되는데 지난번에 하실 때 13,000원쯤 매도하셨나요? 네, 13,000원의 매수, 전략 매수하고 주식하신 지 얼마 되셨죠? 한 10년 정도. 이게 10년 된 사람의 매매인 거지. 야, 방금하고 좀 다르죠. 10년 된 사람은 이렇게 매매를 하셔야죠. 이거지. 너무 잘하시고 해서 올라오면 팔고 내려가면 사고 아, 이거죠. 너무 잘하신 거예요, 이거는. 네, 어쩐지 딱 보니까 13,000원에 매도하셨다는 걸 딱 듣고 지금 재미에서 한 게 너무 잘하신 걸 샷도 볼 줄 알고 기업도 좀 볼 줄 아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하세요. 13,000원 오면 또 파심대요. 대신에 지금 이번에 13,000원 올라오게 되면 제 생각에 한 16,000원, 17,000원까지 이렇게 돌파 모양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13,000원에 다 팔지 마시고 한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만 팔아보세요. 네. 근데 돌파할 수도 있지만 또 이번처럼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떨어진 12,000원 되면 또 뭐 하면 돼요? 재미에서 하면 돼요. 그렇죠. 제가 걱정할 게 없고 상담할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잘 들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지금처럼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가지고 매매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계좌가 계속 불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매매하시고 지금 16,000원에서 18,000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저 아모레퍼시피예요. 네. 아모레퍼시피. 매 숟가락 비중이요? 26만 8,657원에 비중이 15%. 올라온 도중에 거의 끝부분에 사셨네요, 그렇죠? 네. 자, 일단 아모레퍼시피과 같이 이렇게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이게 또 경기 민감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 흔히 말하는 소비 관련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 쓰고 밖에 안 나가니까 화장품 안 쓰다가 요즘 마스크를 쓰기 시작하면서 트러블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가다 보니까 다시 또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사람들,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또 수혜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이거 백신도 맞고, 코로나가 조금 이렇게 잠재워진다면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런 게 이제 또 실적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모레퍼시피는 제가 작년부터 여기서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 해가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기도 했고, 중국 관련주로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는, 글쎄요가 됩니다. 왜냐? 17만 원대에 대비해가지고 지금 거의 한 주당 10만 원씩 올라갔거든요. 그 말은 지금 거의 한 60% 정도 올라간 거예요. 시청자님,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17만 원대에 작년에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시청자님이 지금 올해 최근에 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이렇게 깨닫고 산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먼저 깨달은 사람이 잘하는 사람일까요? 지금 깨달은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일까요? 먼저 깨달은 사람이 잘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그럼 잘하는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수액이 났으니까? 팔았겠죠.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못하는 사람들이 사고 있다고 했을 때, 이 주가가 더 시원하게 날아갈 가능성이 클까요? 아니면 못하는 사람들께 샀으면 물릴 가능성이 클까요? 어떨까요? 인정하고 싶지는 않으시겠지만, 이렇게 뒤늦게 사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면 주가가 더 가기가 힘들어요. 이게 주식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주식을 서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게 주식이에요. 피해를 줘야 내가 돈을 벌거든요. 그러면 비싸게 사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좋다는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모레퍼시픽을 장기 보유하신다라는 느낌보다는 여기서 단기 시세를 조금 내가 챙겨보겠다라고 매매하시는 게 좋겠고요. 장기로 가져가지 마시고, 지금 이 정도 벌써 버거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버거워진 상태에서 다음 주에 지수가 3200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얘는 아마 30만 원이나 29만 원까지 흐름상 올라갈 수는 있어요. 좋아서가 아니라요.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흐름상 29만 원에서 30만 원까지는 갈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셨다가 그 자리에서 단기로 약수익권에서 매도하셔서 수익을 챙기시고, 나중에 떨어지면 사시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다른 기업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거는 본전이 오게 되면 바로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본전이 오게 되면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괜히 물려서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떨어지고 난 다음에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만약에 밀려준다면 저는 23만 원 이하에서는 좋은 매수가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도 먼저 하셨다가 23만 원 떼서 다시 재진입하는 것을 생각해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전략을 잘 짜셔야지 수익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삼천리 자전거요. 삼천리 자전거요. 네, 13,300원에 30%요. 13,300원에 30%. 이거 왜 매수하셨을까요? 작년에 거 보니까 여름 대기 전 봄부터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좀 그렇지 않을까 해서 살았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작년과 지금의 차이가 뭘까요? 차트 보셨어요? 차트 볼 줄은 잘 몰라요. 차트 볼 줄 몰라요? 네. 작년에 왜 여름에 이렇게 올랐을까? 일단 코로나 때문에 많이 빠졌기도 했고요. 네.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빠졌기도 했고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실내체육관을 못 가다 보니까 자전거 타러 나온다라는 그런 인식이 많아가지고 그런 테마로 이렇게 한번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어때요? 이슈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2019년에는 그냥 그럭저럭이었는데 2020년 코로나 발생하자마자 이슈가 생긴 거죠. 네. 그리고 2021년에는 코로나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아니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지속이 됐죠.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겁니까? 새롭지 않은 겁니까? 새롭지 않죠. 새롭지 않은데 주가가 올라가서 지금 그걸 또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매수하신 거예요. 그때랑 지금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들이 흔히 착각을 하는 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내년은 내년이에요. 근데 그때 그랬으니까 올해도 그렇겠지라고 투자를 하거든요. 네. 약간 기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주식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누가 적금을 넣습니까? 네. 그냥 이런 거 사지. 그렇죠? 네. 이게 하나의 투자 방법이고 은행에서도 그냥 자전거는 여름마다 오르니까 보면 사시지오라고 적금. 자전거 적금 이런 거 막 출시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러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상황 따라 다르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요즘에 오늘 사시는 지역이 어디실까요? 안산이요. 안산이세요? 지금 공기 어때요? 별로 안 좋아요. 네. 저 오늘 오는데 보니까 와 장난이 아니던데요. 앞이 안 보이던데요. 안개 낀 줄 알았어요. 네. 그 정도 공기에서 자전거 탈까요? 안 타죠. 건강해지려고 자전거 타다가 폐에 모래가 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자전거가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테마라고 하는 것도 잡는 건 좋은데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TV 보고 계세요? 아니요. 안 보고 계세요? 나중에 집에 와서 컴퓨터로 한번 보세요. 모니터로 말고, 핸드폰으로 말고 컴퓨터로 한번 보세요.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라온 자리에 사셨는지. 네. 이렇게 비싸게 사시면 수익 날 가능성보다는 손실 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자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 수익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위쪽으로 16,000원 정도까지 한번 더 뛰어오를 수 있거든요. 아, 네. 그때 이렇게 뛰어오를 때 단기적인 시세를 챙겨가지고 나오면 될 것 같고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죠? 네, 네. 여기서 얻은 수익은 나중에 도로 시장에 뱉어낼 겁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게요. 여기서 낸 수익 있잖아요. 네. 몇 개월 뒤면 시장이 다 손실로 지금 뱉어내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면 공부하셔야 돼요. 아, 네. 차트도 좀 보시고 재료도 좀 보시고 기업도 좀 보시고. 네, 네. 그래야지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도와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제넨바이오고요. 제넨바이오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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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7원이요? 네. 네, 뭐 작년에 사셨네요? 네, 작년에 샀어요. 아, 뭐 코로나 관련 주 때문에요? 어, 뭐 여러 가지 섹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식당 가실 때 네. 잔치국수만 파는 집이 맛있을까요? 잔치국수에 돈가스에 육개장에 곰탕에 육, 뭐 이런 것까지 막 작다게 이렇게 다 파는 집이 맛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잔치국수만 파는 집이요. 네, 이게 지금 섹터가 많다고 하면은 이 기업은 좋은 기업일까요? 나쁜 기업일까요? 네. 네, 상식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주식 투자는 그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도 사람이죠, 그죠? 네. 네, 세력들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업이, 제넨바이오가 바이오 회사인지 폐기물 처리 회사인지 임상화는 회사인 건지 의료기기 하는 회사냐, 너 뭐 하는 회사냐 싶을 땐 투자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안 되니까 저거 열어보고, 저거 안 되니까 이거 열어보고, 저거 안 되니까 이거 열어보면서 주가만 띄우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기업인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주가 부양으로 자기 집은 팔아가지고 나가버리는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기업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서 영업이익이 늘어나면서 배당받으면서 자기 주가 가치도 높아가면서 배당도 받고 기업도 돈 잘 벌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선순환이고, 아까 주가만 띄우는 게 악순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식 시장의 모두가 선순환으로 기업을 잘 운영을 해서 돈 벌면 좋을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착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가만 띄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요. 제가 봤을 땐 제네바이오가 그런 입장이 아니었을까 싶은 게, 얘는 코로나 이전부터 적자거든요. 그렇죠? 코로나 이전부터 24억의 적자를 냈는데, 그 코로나 직전 해가 127억의 적자를 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없이도 적자폭이 커졌다는 거예요. 거기서 코로나 발생했을 때도 또 적자인데 매출까지 적자입니다. 매출이 적자라는 것은 돈을 어디서 뱉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계약이 취소됐다든지, 환불해야 되는 위약금이 생겼다든지 여러 가지 일이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이 지금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기업 운영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오면 되는 기업이었어요? 안 올라와야 되는 기업이었을까요? 안 올라와야 되는 기업이었어요. 원래라면 안 올라와야 되는 기업인데, 얘가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플라스틱 폐기물이 많아질 거야, 어떨 거야, 임상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위탁 생산할 거야, 이런 것 때문에 뉴스만 풍성하게 만들어서, 겁만 엄청 풍성하게 만들어서 주가가 쭉 올라온단 말이에요. 왜? 우리 사람들, 머릿수도 없는 사람들 보면 빠마하잖아요. 그렇죠? 네. 숱이 많은 게 아니고 빠마하잖아요. 저는 숱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숱이 없는 사람은 빠마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요? 풍성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얘가 지금 딱 그런 시술을 받은 거예요. 그런 이슈 때문에 주가를 급등시켜놓고, 어때요? 시켜놓고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이 됐습니까? 아이고야, 올라올 일이 없었구나. 큰일 났다. 하면서 주가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은 장기 투자 계획은 절대로 짜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애초에 사면 안 됐지만, 안 사주는 게 답이지만, 일단 이걸 샀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은 바닥을 이렇게 잡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폼을 잡는 거 보니까, 얘 지금 재료가 아직 한 발 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이슈로 또 끌어올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한 번 더 끌어올려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또 넘기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제네바이오 절대 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올라올 때 수익보다는 손실을 줄인다라는 개념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2,800원이나 여기서부터는 일단 바로 매도를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한 2,700원부터는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손실법보다 줄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거 한 40% 손실 날 만한 거를 2,800원이면 10% 손실인데 그 정도면 감지적지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달라져요. 지금은 40%인데요, 10% 손실만 돼도 팔 것 같아요, 하는데 10% 되면 본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래요. 그러지 마시고, 이거는 지금 좋은 기업 아니니까 2,800원대 저는 매도하는 거 의견 드리고요. 그때부터 비중을 차근차근 줄여보자. 대신에 어떤 이슈와 함께 주가가 급등하면 아마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가서 3,000원 이상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 기다린 거에 대한 보상을 조금만 받아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빨리 정리한다는 관점 보시고, 제가 이렇게 기업 설명해드리는 건 젠앤바이오 들고 계시니까 겁먹어라, 무섭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걸 분석을 해서 다음번에 이렇게 분석 한번 해보시고, 안 사야 될 기업들은 사지 마라 이런 의미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기, 삼성중공업이요. 삼성중공업. 네. 큰일 나셨겠네요. 네, 글쎄요. 별안간에 그냥 뭐 그게 돼가지고서. 매수거랑 비중이요? 네, 25%고 매수가가 6,800원이요. 6,800원이요. 네. 추가 매수하셨어요? 지금 최근에 떨어졌을 때? 네, 처음에 떨어져서 추가 매수해서 한 5, 6% 정도 이제 좀 메꿨고. 아니요, 아니요. 지금 최근에 목요일 떨어졌을 때 유상증자, 무상감자 이야기 나왔을 때 추가 매수해서 이렇게 매수값을 6,800원으로 낮추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들고 계신 지가 좀 오래되신 건가요? 추가 매수해서 해서 6,800원으로 낮춘 거죠. 6,800원으로 낮췄어요? 네. 아주 최악의 실수하셨습니다. 네.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추가하면서 하는 건 절대로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자, 삼성중공업이 최근에 이슈가 있습니다. 볼까요? 네. 삼성중공업이 뭐한데요? 어, 해운 선박 만드는 회사죠. 아니요, 뭐 그런 예산이긴 한데요. 최근에 뭐한다는 이슈가 있었나요? 잘 모르세요? 주가 왜 떨어졌어요? 어, 그 뭐 5,000원부터 시작하는 작업으로 됐는데 확실한 건 잘 모르는데 아, 그래요? 네. 무상감자라는 걸 하기로 했고요. 네, 네. 무상증자라는 걸 하기로 했어요. 네. 그걸 두 개 동시에 하기로 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무상감자는 왜 하냐면은 뭐 일단 자본금이 너무 높을 때 합니다. 이 자본금이 지금 3조짜리거든요. 자본금이 너무 높고 부채가 너무 이렇게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자본금 낮추거나 뭐 이렇게 재무제표상에서 좀 조절을 통해가지고 자본금 규모를 좀 줄이려고 할 때가 많아요. 자본금 규모를 줄인다라는 것 자체가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죠, 그죠? 일단 내용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악재라고 보는데 기업이 힘드니까 유상증자 자본금을 줄여서 다시 늘리겠다라는 거죠. 그냥 줄이는 게 아니라 줄인 다음에 다시 늘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줄일 때는 어때요? 우리 무상인 거예요. 줄이는데 야 이거 한 주당 얼마씩 우리가 보상해 줄게요가 아니라 줄이는데 그냥 보상 없이 줄일게요. 대신에 다시 늘릴 겁니다. 그때는 투자자분들 우리한테 돈 좀 주세요 이거예요. 무슨 개념인지 이해가 되나요? 네. 줄일 때는 아이고 투자한 사람들 죄송합니다. 일단은 투자금 뭐 투자 비율 뭐 지분 좀 줄어드시겠지만은 보상은 없습니다 하고 줄였는데 증자는 아이고 근데 다시 증자할게요. 다시 발행할 건데 재발행할 겁니다. 돈 좀 주세요 하는 거란 말이에요. 좋아 보입니까? 나빠 보입니까? 나빠 보입니까? 나빠 보입니다. 일단 기분이 별로 나쁘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니 야 감자 시켰다가 다시 재발행을 해가지고 돈을 다시 달라고 너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냥 회사가 돈 필요한 거예요. 쉽게 좋게 표현하면 유상증자인 거지 나쁘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에게 돈 좀 제발 주세요 하고 이렇게 좀 빌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많이 힘든 기업들은 투자하게 되면 이런 악재를 맞게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힘들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회사가 많이 힘들고 적자가 나고 재무가 안 좋고 하니까 힘들어져서 유상증자와 무상 감자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힘든 걸 단 하루 아침에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걸릴까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면 지금 주가 떨어진 게 끝일까요? 더 떨어질까요? 앞으로 더 힘들 거라는 거예요. 왜? 이제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가 시작된 거지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는 동안에는 계속 힘들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아마 이거는 구조조정할 가능성도 높고 회사가 관리 종목 빠질 가능성도 높고 안 좋은 기업이에요. 그럼 이걸 지금 추가하면서 한 것은 좋은 선택이었나요? 나쁜 선택이었나요? 이게 뭐 잘못된 선택이었던 거예요. 오래 가져가실 거라고 했다면 이건 5천 원 정도까지 그냥 보고 그냥 마음 놓고 그냥 기다렸다가 나는 삼성 중건고 망할 거라 생각하지 않아 조선업종은 앞으로 살아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들고 가다가 5천 원대 추가하면서 해주는 게 제일 좋았던 거지 지금은 그냥 떨어졌다고 아이고 추가하면서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식을 할 때 감성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그냥 홧김에 하시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더 이상 손을 대지 않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 당장 손절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그건 이제 시청자님이 손해를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손절을 해라 마라 할 수가 없는 게 저라면은 이걸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근데 시청자님이 이걸 손해를 보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제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난 손실이 딴 데 또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손절보다는 삼성중공업을 제 개인적으로 망할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이 없는 거지 시간은 많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에서 우리가 금전적으로 손실 보지 마시고 시간을 한 3년 투자 계획을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이거 힘든 거 다시 복구되었는데 제 생각에 한 3년 걸릴 것 같거든요. 그렇다는 말을 3년 동안에 주가가 여기 가만히 6천 원대에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우여곡절이 있겠죠. 그죠? 내버려 둬야 됩니다. 앞으로 그냥 묻으세요. 이거는 묻어놓고 저기 5천 원이나 4천 5병까지 내려왔을 때 회사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고 좀 좋아 보인다. 그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제 생각에는 한 1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추가 매수까지 해서 비중가에 커졌으니까 시간을 조금 투자해보시는 게 어떨까 3년 투자하시면 제가 정확하게 장담해드릴 수는 없지만 본전 이상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번에 주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함부로 추가 매수하시거나 하면 안 돼요. 네. 이거는 더 이상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5천 원 이하로 빠질 때까지 좀 더 기다려보자 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힘을 내쉬길 바랍니다. 다음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동성제약을 1만 5천 원에 매수했습니다. 1만 5천 원이요? 동성제약. 네네. 네, 이거 1만 5천 원. 비중은요? 비중이 약 50% 정도 됩니다. 네, 매수가도 높으시고 비중도 많으시고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조금 상가격보다 한때 올라간 적도 있었는데 매도를 못했어요. 이거 1년 이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 왜 매수하셨을까요? 아, 그때 뭐 그 뭐야 그 무슨 강도암, 체장암 이런 거 좀 좋은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한때.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매수를 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네. 그 뭐냐면 내가 알게 된 뉴스는 남들이 먹다 남긴 음식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남들이 먹다 남긴 음식 보면 먹고 싶어요? 버리고 싶어요? 버리고 싶어요. 버리고 싶어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보는 모든 정보들은 다 남들이 먹다 남긴 음식물입니다. 네. 그렇다는 말을 좋다 좋다고 할 때 사는 게 맞는 걸까요? 내가 들고 있는 게 좋다 좋다고 할 때 주가가 올라갔을 때 파는 게 맞는 걸까요? 당연히. 당연히 그때 파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속게 되는 거예요. 뉴스를 보고 좋다고 할 때 사는 이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맨날 이렇게 비싸게 사서 물리게 됩니다. 앞으로 평생 그렇게 매매를 해야 돼요. 그러면 손실만 나고 시간만 버리고 겨우겨우 기다렸더니 본전 찾고 나오는 투자를 평생 해야 되는데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죠? 네. 한금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좋다고 할 때 사는 게 아니라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사놓고 좋다고 할 때 파는 거예요. 이 한금만 고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네. 그래서 이번에 시청자분들 모두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좋다라고 나오는 그 종목은 절대로 내 관심 종목에서도 빼버리고 매수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는 홈쇼핑도 아니고 우리 어디 가서 쇼핑하는 게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다는 종목을 사서 팔 게 아니라 야 이거 좋아지겠다 싶은 종목을 사와서 나중에 좋다고 할 때 팔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을 기억하시고요. 동성제약 같은 경우는 좋은 기업 아니에요. 일단 저는 제약바이오도 이제 실적을 좀 보라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적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약으로 이렇게 신약 개발이 있다 없다 이런 약이 많이 나오고 있고 덱사메타손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좋은 기업이라고 저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흔히 말하는 세력주 우리가 세력이 있나 없나 라고 생각했을 때는 제 생각에는 세력들이 한번 이렇게 끌어올릴만한 재료는 충만한 기업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님처럼 이렇게 속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좋다고는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알면 그렇게 안 사는 게 맞는데 모르면 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시청자님이 한번 당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뒤에 더 크게 한번 얘들이 한번 한탕 일을 벌일 것 같습니다. 그때 매도하고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때 또 뉴스에 속으셔가지고 야 문현진이가 그때 팔아라 했는데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오는데 팔아라고 하면 속는 거예요 또. 이해가 되셨나요? 네. 어떤 뉴스가 나오든지 속지 마시고 주가만 보시고 내 본전 챙기고 내 돈만 생각하세요. 주식은 내 돈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17,000원부터 2만 원 정도까지 한번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럼 지금 비중을 좀 늘려볼까요? 그런데 그건 욕심이고요. 비중이 지금 이미 많으십니다. 50%로. 그래서 추가 매수 없이 들고 가신다면 아마 요성목은 올해 안에 한 번 정도는 17,000원, 18,000원 이렇게 2만 원까지는 슈팅 크게 한 번 낼 것 같거든요. 그때 욕심내지 마시고 본전에서 비중 좀 줄이시고 나머지로 17,000원, 18,000원 정리하신 다음에 다음번에는 이렇게 매매 안 하고 좋아질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문현진 맨투로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동신건설이고요. 네. 5만 9천원에 10%요. 5만 9천원에 10%요? 네. 좀 비싸게 비싸게 사셨네요. 네. 네. 동신건설 아 왜 주식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한 2년 정도? 2년 되셨어요? 네. 왜 사셨을까요? 뭐 때문에요 도대체? 한 번 그게 올라 6만원 넘게 올라갔었었는데 사실 더 갈 줄 알고 이게 뭔데요? 건설 목재 조림 사업이라고 해서 네. 목재 그쪽하고 찾아보니까 정치 관련주로 엮여있더라고요. 엮인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만 올라온 거예요. 지금 이거 얼토당토 안한 이야기로 올라왔어요. 볼까요? 네. 이재명 테마로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면 뭐 때문에 이재명 테마입니까? 왜 이재명 테마입니까? 하면은 동신건설 본사 본사가 안동에 있대요. 네. 경북 안동에 있는데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고향이 안동이래요.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관련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고향이 같으면 이렇게 주가가 지금 저 5천원짜리가 이렇게 6만원가 11배가 올라가야 돼요? 12배가 올라가야 돼요? 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무슨 연관이 있고 무슨 그게 있어가지고 12배로 올라간 기업을 지금 고향이 같다는 이유로 어이구 6만원 올라가서 사야지 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사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뭐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동신건설만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든 국토부 장관 국토부와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동신건설고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냥 고향만 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12배가 올라갔다라고 하면 굉장히 버거운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이런 거는 지금 그냥 너무 어이없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극등한 거니까 주가만 엄청 거품이 낀 거예요. 그럼 조림산업이네 뭐네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맞아요. 이런 거에 제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기업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시장에. 네. 그래서 정치 테마는 절대로 올라왔을 때 사는 게 아니라 내려가 있는데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갑자기 이렇게 엮여가지고 10배 올라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나는 이 기업을 조림으로 봤는데 어? 갑자기 고양이 같다고 올라가네? 허허 좋다. 야 지금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는 거지? 고양이 같다는데 이렇게 파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남들에게 속임수를 쓰고 속이고 비싸게 팔아야 되는 게 주식인 거지. 이렇게 비싸게 사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재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아직 슈팅권이라든지 변동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4만 5천원 지지가 된다면 6만원까지 다시 한번 튀어오를 수 있고요. 빠진다고 하더라도 3만원 정도 빠지면 다시 한번 추가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재료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3만원까지 빠지면 추가 매수 반등시간 바로 매도하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거 사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 테마 다들 보셨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급등한 종목들 비싸게 사면 여러분들 탈출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역시나 주식 투자는 비싸게 안 사는 게 답이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제가 이번 주가 아니죠. 다음 주 5월 11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여러분들의 또 강연을 준비했으니까요. 오셔서 많은 이야기 듣고 가시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비싸게 사지 않는 그날까지 이렇게 호통을 치고 이렇게 조언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발 비싸게 사지 마시고 싸게 사서 웃는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면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